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JTBC 유감 진실해야 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자마자 한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규재도 공박사님 돈 주고 싫었다고 10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가로열고 250달러 내고 가로닫고 제가 놀래가지고 정규재씨 방송을 펜앤마이크를 들어가가지고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더군요 보니까 US Today에 실린 공박사가 기구한 뉴스 기사입니다 Advertise online only with US Today for 30 days only 225달러를 내면 30일 동안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에 광고한 것입니다 공박사가 기구한 뉴스 기사는 225달러를 내고 광고한 것입니다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 언론들도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보 짓에 어떻게 앞장을 섭니까? 내용이 정규재씨가 자기 방송에서 10시인가 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유튜브 방송을 들어갈 거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 콘텐츠를 만들기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가 저를 비난할 때 전화를 해서 당신 지금 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주면 대개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분 정규재도 공박사님 돈 주고 싫었다고 10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 저 밑을 보니까 몇 분들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또 기정사실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헛발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명예훼손이죠 기자 출신이면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공박사 당신 돈 주고 US Today에 기사 실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기 싫으면 밑에 기자를 시켜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돈 주고 기사 실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은 제 생애를 통해 가지고 단 한 번도 돈을 주고 기사를 실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는 삶의 방식이자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돈 225달러라도 그런 곳에 돈을 쓰지는 않죠 결국은 저는 돈을 써서 기사를 실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은밀하게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규재 신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를 범한 것이고 그리고 남을 무고한 것이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틈만 나면 공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저보다 같은 대학을 나왔고 3년인가 2년인가 위니까 나이들도 60대 초반 중반 되니까 웬만하면 남의 허물도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스시로 방송에서 그냥 이름을 공병호란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참 올바른 일은 아니죠 오늘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짧지만 그 대목을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정규재 씨가 직접 한 방송 전체를 내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정규재 주피를 방문해가지고 펜앤마이크를 공박사가 사실을 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내리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이 US Today에 실렸던 영어 기사가 미국의 지방신문에서 받아서 소개한 겁니다 130군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차를 보시면 미국 전역의 로컬페이퍼 지방신문에서 130군데에서 2020년 4.15 총선에서 동전을 던졌던 천 개의 동전을 던졌던 확률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영문 기사를 미국의 전역의 130개 오하이주 주로부터 시작해서 텍사스까지 애리조나까지 지방신문들이 그 기사를 받아 썼습니다 어떻게 돈을 주고 그 기사를 쓰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돈으로 130군데에다가 다 돈을 주고 기사를 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저를 생각해서 펜앤마이크를 방문해서 정규재 주필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걸 내리는 게 좋겠다 공박사 사시라고 다르니까 저를 여러분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은 같은 분야에 종사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사람이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나이가 들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또 상대방이 갖지 못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은 항상 부럽게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고단해지는 것이죠 상대방은 갖지 못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메하거나 모략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의도적으로 정규재 주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JTBC 유감이라는 그런 기사를 냈을 때 댓글에 한 분이 정규재 씨가 자기 방송에서 13일 날 내가 돈을 내고 미국에 광고를 냈다더라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기 때문에 또 그 한마디로 해야죠 봤는데 그래서 어떻든 그 부분을 내려주시고 또 전체를 내리든지 아니면 내가 한 부분만 잘라서 다시 올리든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되면은 그럼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겠죠 어쨌든 나이 60줄이면 좀 철이 들여야죠 좋은 일을 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딴 데 신경이 없고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이렇게 기웃거리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시간도 없고 비판할 시간도 없고 너무나 하루가 짧으니까 어쨌든 오늘 뭐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ichever Martino